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야 우리 태극기구나 우리 공화동의 대령화 대령화 아직도 끈적도 안해. 저 뒤에 인도에 계신 분들 우리 한목소리로 유튜브 선정에 있는 기회에는 전부 차단으로 내려가십시오 차단으로 전부 내려와주시오 대령화 대령화 꼭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이트를 넘기면 불려 대한민국이 상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모여라 손에 성적도 외쳐라 우리 공화동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우리 공화동 모여라 손에 성적도 외쳐라 우리 공화동 우리 공화동 이 공화동 우리 공화동 우리 공화동 대한민국이 3 군민의 힘 대국의 힘 태국기의 힘 대한민국을 살리고 최유민주들과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공화당 지금부터 제182차 대국기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1차 대국기집회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전역이 태극기 물결로 가득했던 뜨거운 애국의 동지의 중심에 정미호 사무총장님 당신이 되셨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자 태극기 애국의 세력들이 모여 만든 최초의 국민정당 대한민국당 현 우리공화당의 창당 중심에 정미호 사무총장님 쓰러져서 23일 만에 이렇게 서술한 당원 동지이라고 하는 게 안부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관계가 무량합니다 이런 신발! 이런 신발! 이런 신발! 이런 신발! 이런 신발의 노트 아닙니다 여러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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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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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리 공화가 창년대주적인 꽃 초라자 우리 공화가 오오오오오 공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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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 공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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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